교감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. 아이스이유 갑니다. 자 야 들어가 이 문구 계속 나오네요 단장님하고 얘기하나요? 오케이 큰 기대 안고 있었네 어허 게시받은 자의 걸음 자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알고 싶다 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달라 라고 하네요 자 진짜 궁금해 사람들하고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하나 보이네요 어 자 우리 아 우리 저 사서장님 오셨고요 마리안이 오셨고요 자 다섯 개에 맞출 수 큰일 났어요 자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다구요 어 낚이지 마세요 어 내 말도 안 듣고 낚이세요 아직 안 나왔다고 하지 아직 안 나왔어요 어? 아직 안 나왔습니다 폐 아직 안 갔어요 자 한번 이제 어 야 오랜만이다 이던 자 최근에 별일이 없냐 물어봅니다 이거 약간 느낌이 그건데 약간 사단장이 정찰한건데 약간 멋있어 사단장이 약간 정찰해가지고 그래 음 뭐 별일 없나 아 근무 잘하고 있고 그래 최근에 일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 말하는지 그래 병사가 아닌 분께 제가 죄송 자 클럽을 찾는 일이 들어왔다 클럽으로 가보자 자 클럽으로 가볼게요 루아집 여셨나요 아니요 루아집 안 열었습니다 자 클럽으로 한번 가볼까요 클럽으로 어 크리스마스라고 또 저렇게 또 해놨네 Let's go to 클럽 클럽 입장관 구입 들어가겠습니 아이 패 진짜 어 루아다 야 오랜만인데 운이 좋는 내가 자 루아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아이고 참 음 가져왔던 건 가져왔던 게 뭐지 얘한테 뭘 가져갔었지 그 무슨 아 맞다 그거 할 때 뭐 했었지 음 자 이번이 어떤 일로 자 주변에 별이 없지 그러고 너무 쓸데없는 거 물어봄데 진짜 만나는 사람마다 어 야 별리 없어 그런 느낌이 약간 자 특별한 일은 별로 없다 오 고민 털어놓기도 하고 오 약간 분위기 좋아요 바깥은 인근에 사람이 늘었다 오 오히려 누구 아 밀레시안들이 야 뻥치지마 지금 고인물들밖에 없는데 지금 신기유저 없어 죽겠는데 지금 어 순서를 지켜서 무언가 해야 하고 오호 그보다는 외지인들 방문이 아 밀레시안이 아니라 기르가시 처치 아 이걸 여기서 또 이렇게 기르가시 처치 세상에 세상에 마리아님 마리아님 보였어요 보였어요 마리아님 지금 마리아님 같은 사람들 때문에 여기 지금 치안이 이렇게 불량 이렇게 막 오해했다 잖아요 또 사도 골이 어려운 파 진 어려운 파 어 정말 할텐데 진짜 자 어디가지 이제 또 배야 덤바튼의 크리스텔 주정은 제 고인물들이 모이쥬 매일 이거 맨날 기르가시 처치 뭐였나 어려운 파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이러니까 헷갈린거 헷갈리는거 지금 어 정말 아 아 이런거 이런거 좋아 이런거 이런건 좋아 이런거 괜찮아요 이렇게 개발자들이 이 마빈의 현재 상태를 반영해서 이렇게 만드는거 좋아요 괜찮 좋다고 이런거 아 좋은거 이런거 스컨 스컨이 뭐죠 스마트 컨텐츠 아예 안돼 안돼 나는 이렇게 직접 갈거요 난 밀리시아 이니까 이게 뭐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사람들이 많아 놀랬네 크리스텔 오랜만이네요 자 그동안 별일 없으셨나요 아 별일 없었냐고 물어보시면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말한다 그냥 뭐 제가 아니 뭐 그동안에 그냥 뭐 좀 그냥 뭐 낚시도 하고 뭐 별일 없으세요 그냥 어 별일 없네 음 그동안에 대해 물어본다 많은 여행자가 오간다 아 평소와 다른 곰들 종종 변인다 어 자 몸조심하세요 그냥 걸어가면 안되나요 그건 좀 봐줍시다 그건 좀 봐주자고요 우리 더 많은 북쪽에 변이된 곰 처치 여기 곰이 나오니 어 너희들 누구니 겁먹은 아니 아저씨 아저씨가 여기 왜 있으세요 요즘같은 시대 과묵한 남자의 놀란 여행객 야 니네 옷 예쁘다 아 싫어요 아 도와주면 되자 또 자 가봅시다 아 가볍게 없앱시다 가볍게 몸 좀 풀어볼까 놀란 여자 여행객 아우 마빛노게 이렇게 여행객이라는 NPC에 나온게 되게 오랜만이네요 몸 좀 풀어볼까 공격은 안해 공격은 서로 로나갑 어 어 멧돼지 나온다 아 공이구나 호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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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ơi 지나나 부이 아니었으면 우리 지금 탈탈 태겼어 tweeted 풀어 지나간 여행이덜들 호잇 하 예 호anter rela 오티베베 mental 자 던컨과 대화아기 간만에 메인 나오니까 재밌네 어 뭐야 이거 앞에 계신 분 이게 뭐야 앞에 계신 분 이거 뭐야 귀여워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저거 귀여워 저거 뭐 뭐가 지나갔는디 말이오 뭐 좋아 근황에 대해 묻는다 여행자가 많이 줄었다 아 하 네 마비노기 유저가 없습니다 던커님 네 네 던커님 그거 그대로입니다 저 유저가 없어요 신규주가 없습니다 성당에 한번 들러보겠다 감사합니다 던촌장님 어 방금 계신다 자 넣고 인사를 건넌다 어 오랜만이네요 네 던컨 직접 뵈는 것과 다르다 근황 어때요 요즘에 요즘에 왜 그래 성당이 성당의 일을 도와주려는 일이 많았어요 그럼요 그때는 오픈베타라서 축포가 짱이었거든 축포알바가 그럼 그럼 기도하는 사람 없었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아 아 아 그래 아 아 적개심 성당 근처 배회 괜찮으세요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항상 바뀌고 있다 일손 뭐라고요 낮에 성당 아라 바이트 하라고요 아 또 이렇게 또 옛날 콘텐츠를 또 이렇게 또 어 아 아 아이새벽 1신 4 하 부들부들 하다 부들부들 하다 야 늙은이 늙은 사람 님 요즘 모르는 유저도 태반 이들어 메이븐 인지 어 뭔지 모르더라구요 인성 빠이빠이 하하하하 하고 나간다 오늘도 오늘도 메이븐 사진을 옵니다 음 이쁘다는거 보소 그나저나 어 팩폭사 자제 요 하하하하 아이 또 언제 이게 또 언제 낯가 기다야 또 유치네요 아니 낯을 언제 또 기다리냐 여쭈다 기다린 동안 뭐 하지 자 뿌잉 어서 오세요 내가 뭘 할라 했지 내가 뭘 할라 그랬는데 기억이 안나 자 백세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어허 내가 뭘 할라 그랬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가방정리? 아냐 가방정리 아니에요 가방정리 아닌데 아랫다 이란다 어허 시간이 좀 걸리네요 어허 뭘 해야할까 기다린동안 어허 뭘 해야할까 기다린동안 마을이나 한바퀴 돌까 뭐라요 한전 이직설 그럼 언제 언제까지 온타임 이벤트 계속 있어 온타임이 아 크리스마스 있으면 크리스마스라 분위기 잡는거 좋네요 이런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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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세하게 했네 또 이렇게 해주셨네 에르그 강화 어떻게 해요 보니까 진짜 에르그 강화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분 그 이네스인지 뭔지 걔한테 가야합니까 크리스마스는 자케랑 그럼 자키가 최고지 아발론 페어 마을터에서 여기였나 여기였나 유령 mpc 유령 이네스 걔 이네스 말하는거 앞에 있더네 아 아 아 아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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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유령 mpc 어디서 유령 mpc 못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